1,000원 티켓값은 그동안 후원도 좀 있었고 해서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가 소방청이나 경찰청 이 두 군데 정도의 많은 금액이 아니겠지만 업무 중에 직무 중에 공상을 당해서 치료하고 있는 소방관 또 경찰관한테 기부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티켓 비용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 이렇게 좀 보내주신 거 우리 박동민 PD가 모아놨어 통장에 모아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동안. 후원금 규모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얼마인지 알아요? 아까 PD님한테 들었습니다. 얼마예요? 53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530만 원 들어왔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티켓 판매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합치면 730 정도 되죠? 그중에서 우리가 비용 쓴 게 한 300만 원? 행사하는데 쓴 게 한 300만 원 썼습니다. 그리고 400만 원 남은 거 지금 200, 200 해서 이렇게 보낸 걸로 경찰청 200만 원, 소방본부에 200만 원 해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기부금 영수증까지 보내주셨는데 후원한 금액 가지고 순직 경찰관. 그러니까 순직이라는 건 뭡니까? 공무를 하다가 업무 중에 사망한 사람들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그다음에 이제 다친 사람들을 공상이라고 그러죠? 공상 이런 경찰관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아마 지원하는 형태로 쓴다고 그래요. 그래서 200만 원씩. 이제 소방청에다가도 아마 박동훈 PD가 직접 입금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 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 사진도 찍고 이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죠. 네. 그래서 각각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보냈습니다.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좋아요. 그런데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그렇죠.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과 정성과 저희한테 주셨던 관심이 진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대로 간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은 정말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거는 박동민 PD가 전달하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.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게 다 이심전심 도와주셔서 만들어진 돈이라고 얘기했나요? 네. 제가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어요. 그 홍보팀장님 전화가 오셔서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. 박동민 PD가 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분명히 했죠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돈 저희가 정말 보람있게 썼습니다. 저희가 정말 감사하고요. 이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이거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 살짝 기뜸해드리면 교수님이 이 사건 의뢰 만드실 때 진짜 원하셨던 게 이 그림이라고 하셨어요. 정말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. 그런 취지로 우린 이거 해야 된다. 돈 조금밖에 못 벌어도 우린 그런 마음으로 이거 해야 된다. 저한테 정말 기회 있게 딱지가 않도록 막 이러셨고 첫 기부하셨을 때 진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. 어차피 우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보내주신 돈이니까 커피 마시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 보니까 내용이 김윤희 프로파일러 커피 마시라고 한 게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리고 우리가 그거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애 많이 쓰겠습니다. 네. 사건 사건 하나 다루면서요. 거기에 정성을 쏟았던 또 경찰관분들 또 거기에 같이 함께 일했던 소방관분들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교수님? 그렇죠. 도움이 아니죠. 그냥 도리를 하는 거에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래요. 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